네 안녕하세요 ssd 김진홍입니다 지난 첫 방송 때 제가 너무 설명이 길고 제 얼굴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제품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제품 위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가 안 받아도 되는 전기충격기 그 다음에 허가 받아야 되는 전자충격기 그 다음에 요거는 호신용 스프레이 허가 안 받아도 되는 스프레이 인데요 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912일 작습니다 제 손바닥 한 손에 이렇게 들어갈 만한 정도의 사이즈고요 실제 담백각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 뒷면은 이제 경찰 허가용 제품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품마다 청포마약 안전협회에서 검사를 맞구요 온오프, 오프에서는 작동이 안되고 온으로 올렸을 때만 작동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제품이 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영상으로 찍을 때 동영상으로 찍을 때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소리가 큰 건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허가 안 받아도 되는 충격기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허가 안 받아도 되는 제품이고요 911은 혹시 차이가 느껴져요 영상으로도 이 차이가 느껴져요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103은 조금 더 큽니다 911 대비해서 2배 정도 크고요 제 손바닥 펼친거 펼친거 정도 사이즈 되겠습니다 잡았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역시 원인이 있고 안전협회 테스트 통과 마크가 있습니다 작동해 보겠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가장 센 전개 충격기가 되겠고요 아마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가장 센 최상위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허가 제품 같은 경우도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비허가 제품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10mA라는 위력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가볍게 사용하실 거면 비허가 제품 그 다음에 좀 많이 정말 안 좋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좀 정말로 강력한 파워를 원하실 때는 허가 제품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옆에 보면 스프레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전 세계에서 1위 하고 있는 호신용 스프레이 제품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판매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비허가 제품이나 허가 제품이나 액 자체는 동일합니다 액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스프레이는 비허가 제품 사셔도 뭐 충분히 위력은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사이즈는 어... 사이즈는 요만하습니다 네 세이버 제품이고요 저도 이 제품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어... 네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방송 제품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